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참 정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여당 야당 언론 가릴 것 없이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쏘기지 않습니까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방송이 나가고 나면 댓글에 보면 그런 선전선동에 놀아나가지고 방송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불쌍합니다. 불쌍하고 이제 자식들을 낳고 다 키워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은퇴할 시점이지 않습니까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되면 가장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 속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쏟고 유행에 쏟고 그다음에 분위기에 쏟고 그렇게 쏟으면 개인적으로 돈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것은 본인의 참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참정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체제가 바뀔 것이고 바뀐 체제라는 것은 결국은 친중 정권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수탈이나 약탈의 대상이 되겠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돈 얼마 잃는 거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인 거죠 그것을 여당 야당 언론인 식자층 다 동원돼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논평이라고 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 거짓 프레임을 다 만들어서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 거짓 프레임의 핵심은 국힘당은 총선에 패배했고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은 윤 대통령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오만불소난 때문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흔히 서사라고 이렇게 하죠 서사 이야기 이야기를 까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신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돌아가거나 한국 사람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잘 속을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유전자 안에 이 성의 과학적이라든지 뭔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그냥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속이게 되면 그냥 주술 이야기를 더 믿는 듯한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 지금 한국 사회의 대결이란 것은 주술과 과학의 대결이고 그리고 사실과 거짓과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저는 실정 분석을 하고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인가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총선이 패배가 일어났다 그럼 총선 패배를 설명하는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막판에 예를 들면 의사들과 등을 돌렸다든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든지 대통령이 무슨 소통 불통이 있다든지 그런 많은 종류의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을 싹쓸이하고 여러분들 넘길 정도가 바로 그 변수 중에 90% 이상 정도의 설명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니까 사전투표 조작이거든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덮는 겁니다 조선의보 사설 쓰는 사람도 덮고 조선의보 칼럼니스트도 주필도 덮고 여당의 원내대표도 덮고 대통령도 덮고 제 이야기의 요지는 그것을 덮을 수 있다 덮을 수 없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과 거짓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덮을 수 없고 덮어서 안 되는 거죠 4월 10일 총선에서 국힘이 대표한 것처럼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90% 이상의 설명 변수가 사전투표 조작이거든요 부정선거입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을 보였던 것이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선을 보였던 것이고 2014년부터 사전투표가 본격화되고 10년 이상 정도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관통해왔던 조작기술이 다 사용이 된 겁니다 그거를 다 안 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안 보고 그 다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참정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될 건데 국민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야기죠 이거를 두고 공박사님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그거 신물 납니다 신물 나는데 죽는단 말이야 당신이 죽어 당신 새끼들도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 주는 거 아니야 나는 새끼들 다 키웠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이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 90% 이상이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를 거의 마무리를 해 가는데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60석 가운데 60석 가운데 54대 6이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20석 이상 정도가 국힘당이 이긴 것 같다 그걸 최종 점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9석이 20석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국힘당이 11석이 서울에 29석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표를 얹어줬으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더블당 후보 함께 다 얹어줬으니까 그거를 그냥 덮고 가자는 이야기는 죽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못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노출도 안 시켜주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 그냥 복잡하지 않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번에 표 어떻게 만들었냐 그냥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y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올라있는 숫자가 y입니다 y 만든 숫자입니다 국민의힘 후보의 표는 정상표고 사전투표장 50명이 던진 표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덕표소는 전부 다 만든 숫자입니다 y y 숫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뭐를 더해준 겁니다 더해준 거 y하고 x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냥 a만큼 더해준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선행함수 배웠지 않습니까 y이꼴은 a 플러스 bx 여기서는 b가 1인 겁니다 b가 1 숫자를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종로구 청원 효자동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100명이 오면은 100명이 오면은 거기다가 얼마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 숫자만큼 뭡니까 선거인수하고 투표자 수를 발표하고 그 숫자만큼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모든 선거구에서 이런 선형방정식을 이용해가 표를 만든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 덕표수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그리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 선관위가 조작을 안 했으면 a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a가 제로 선관위가 조작을 했으면 a가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조정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이미 선거인 전에 알려지는 상수입니다 상수 선거기간 중에 바뀌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상수에다가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싶으면 4분의 1 5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싶으면 6분의 1 4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싶으면 5분의 1 경기도는 4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니까 5분의 1 서울은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집어넣으니까 4분의 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소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집어넣으니까 2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1 이렇게 이릅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뭐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y이꼴은 a 플러스 bx y이꼴은 a 플러스 bx 이번 선거는 b가 1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 안 했으면 y이꼴은 x입니다 발표 사전투표 득표소하고 실제 사전투표소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를 선관지가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소에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 표를 어떻게 대해 줬냐 이렇게 대해 준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조작값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 전국에서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참 딱하다는 것이 딱하기도 하지만 좀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국 사람을 보는 시각은 참 안 됐다는 겁니다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참정권이 박탈당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해 온 겁니다 뭐 간단하게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거 데이터에서 찾아낸 규칙인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 딴소리 하게 되면은 그냥 자식들하고 참정권이 박탈당해가지고 그냥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하나 하는 거고 그래도 모르게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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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